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응. 아... 근데 오실 때 되지 않았나? 응? 이, 이, 이. 아이고. 누가 오셨어요? 어? 어? 오셨나 보다. 오셨나 보다. 어, 오셨어요, 회원님? 하유 죽겠네. 네, 네. 아, 조용히, 조용히. 아이고, 들어오세요. 이윤아, 밖에 누가 왔지? 할머니. 할머니가 오셨네. 아이고, 이거 뭐야? 할머니가 오니까 아주 신났어. 통산 치고 난리가 났어. 어구, 어구, 어구. 엄마, 말이 잘 들었어? 할머니. 아유, 아유, 아유. 애교쟁이, 애교쟁이. 요즘은 미러가 너무 바쁘다고 해가지고 딸도 통화가 안 되고 우리 정사방도 뭘 한가 무시코 넘겨버리는가 어쩌는가 바쁜갑다 싶어가지고 문자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올라오셨구나. 이런 거 해오면 미러가 뭐라 할까 싶어서 엄마가. 장난이지 역대급이야. 바리바리 싸우셨네 또. 아니 이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 정사방에 갔지. 아니 니가 하도 바쁘다고 했었고 그래서 니 좋아한 거 엄마가 해고 왔어. 어머님의 마음. 이거 뭐야? 김치가 좋은데? 김치 있어. 아이고 그래도 또 엄마가 또 엄마 김치를 또 딸한테 미기고 싶어서. 이건 간장게장. 간장게장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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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양념게장 조금 간장게장 양념게장. 진짜 뭐라 못하게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엄마가 혹시 그 뭐냐 저 미러가 하도 집에 있는 야채 그냥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재료까지 다 다듬어서 갖고 오셨네. 재료까지 다 다듬어서. 얼마나 무거웠을까 세상에. 이런 것까지 왜 챙겨와. 내가 먹을래 당근? 응. 자 당근 먹어봐. 어저께 먹네 또 아이들이 또 당근 안 먹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고 있네. 오늘 아침 식사는 그걸로 하실게요. 맛이 없어 그러면서 가져가세요. 가져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anne.... 아ㅎ 안녕!